김지원 모든 플랫폼을 지배하다. 김지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관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는 인상적인 동계와 수상 경력은 김지원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색 순위를 선도하고 소셜미디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2024년에 김지원은 주목받는 강력한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갤럽코리아 가장 인기 있는 배우. 김지원은 갤럽코리아의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배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관은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과 대중적인 매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은 그녀는 나의 해방일지와 쌈, 마이웨이와 같은 히트 드라마에서 연기하며 대중과 깊이 공감하는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샤옹슈와 전 세계 검색 순위에서의 지배. 김지원의 영향력은 국경을 조월해 2024년 기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한국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샤옹슈에서 그녀는 두 번째로 많이 태그된 여배우로 자리 잡으며 국제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가시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김지원은 특히 중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그녀의 연기력과 화면 속 매력에 보편적인 호소력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배우. 2024년 상반기 동안 김지원은 한국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여배우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지속적인 대중성 및 한국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라마 클립이든 비하인드 장면이든 김지원의 콘텐츠는 꾸준한 관심을 끌어내며 대중의 관심을 항상 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멈추지 않는 소셜미디어 성장, 김지원의 소셜미디어 상해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틱톡에서 110억 조회수를 자랑하며 점고 디지털에 익숙한 대중에게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틱톡에서의 영향력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중심의 세계에서 그녀의 중요한 입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는 1,39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여배우 중 11번째로 많은 수입니다. 그녀의 피드는 아름다운 비주얼, 개인적인 순간들, 그리고 직업적인 하이라이트로 채워져 있어 팬들이 그녀의 삶과 경력을 더 가까이에서 엿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과 매력의 결합은 그녀의 글로벌 팬층 확장에 크게 끼어했습니다. 재능과 카리스마의 완벽한 조화 김지원이 여러 플랫폼에서 지배적인 존재가 된 것은 단순한 운이나 타이밍이 아닌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흔들리지 않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연기는 항상 깊은 인상을 남기며 카메라 밖에서의 매력 또한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김지원은 2024년에도 그 인기를 계속 키워나가며 팬들과의 소통, 대중성 유지, 그리고 꾸준한 탑티어 연기를 선보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진정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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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